팀장님, 신제품 개발팀 세라박 팀장님이시죠? 네, 제가 세라박인데요. 이번 주 내로 살고 계시는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. 집을 비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 현재 세라박 팀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회사명의 집과 차, 법인카드까지 전부 다 반납하시라는 구세경 법무부장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. 이번 주까지 총무팀으로 반납 부탁드립니다. 구세경 법무부장님이요? 네. 노크도 안 오고 들어올 정도의 사이인가? 우리가?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다 반납하라요. 총무팀에 지시한 사항 당장 철회해 주세요. 이제 좀 알겠어? 박 팀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. 네? 그동안 누리면서 살다 보니 다 원래부터 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그랬겠지. 그걸 누가 준 건지 그게 누구 건지 다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았단 말이야. 본부장님. 그래. 내가 루비 화장품 본부장이고 공룡그룹 후계자야. 널 개발팀 팀장에 앉힌 것도 나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걸 빌려준 것도 나야. 다시 말해. 집이건 차건 그 집 안에 있는 걸레짝 하나도 네 건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 까불지 마. 뭐라 들어?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. 정말 죄송합니다. 알아들었으면 그만 나가 봐. 그리고 저 미처 날뛰는 설기찬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았어? 다시는 내 눈앞에 띄게 하지 마. 마지막 경고야. 네 알겠습니다. 양다리. 역시 세라박보다는 양다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어울려. 안 그래? 당신 말대로 집도 차도 돈도 다 내께 아니야. 이대로 맹 놓고 있다가는 여우같은 구세경한테 당할 수밖에 없겠어. 기다려 구세경. 다 내껄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. 다 내껏. 찜소음이. 배 complexity.